먼저 오르노라 갓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수이비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정관사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먼저 우리 남성 단수 부정관사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그렇습니다 운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한 권은요 운 리브로 운 리브로 이렇게 됐고요 우리 여성 단수 부정관사는 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집 한 채는요? 그쵸? una casa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남성 단수 부정관사 중에 예외적으로 uno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룹이죠 첫 번째 S 플러스 자음이어서 우리 한 남학생 uno student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zeta로 시작하는 경우 우리 배낭 하나 uno zaino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 운, 우, 우, 나 로 기억해 주시고요 아 우리 예외적으로 또 여성 명사 중에서 단수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아 그쵸? 우리 운하고 어퍼어스트로프였죠? 그래서 여성 친구 한 명이 운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운하, 아미까 아니죠? 운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관사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은요 página 32의 32페이지의 대화문을 살짝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줄 로시가 얘기하는 말입니다 questa biblioteca è molto bella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5로 끝나는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questa biblioteca è molto bella 이거는요 이 도서관은요 정말 아름답네요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명사 공부할 때 우리 명사는 항상 성이 존재한다고 했고 우리 남성 또는 여성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성 단수형, 남성 복수, 여성 단수, 여성 복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한국인도 코레아노가 원형인데 한국인 남성은 코레아노 그리고 한국인 남성들 코레아니 한국인 여성 한 명 코레아나 그리고 한국인 여성들 코레아네 이런 식으로 오, 이, 아, 에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애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 다 똑같이 에 단수인 경우 애로 끊는다고 했고 복수로 바꿀 경우 남성, 여성 모두 똑같이 이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중국인 모두 다 취네, 쇠가 되겠고 남성, 여성, 중국인 모두, 중국인들 모두 취네, 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열심히 명사의 성, 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굳이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당장 형용사를 사용하실 때요 형용사의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지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명사의 성수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형용사는요 수식해주는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성수일치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대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관사에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형용사까지 성수일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단계가 제일 어렵고요 이것만 넘기면 쉽습니다 이것만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자, 먼저 형용사는요 우리 O로 끝나는 형용사와 에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O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우리 수식해주는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O, I, A, E 이런 식으로 어미를 바꿔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아름다운 또는 멋있는 이라는 형용사 멜로가 존재합니다 이 친구 남성 단수 명사 우리 수식해줄 때 그냥 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리 라가쏘였죠 잘생긴 남성은 라가쏘 벨로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가쏘 벨로 이런 식으로 라가쏘 벨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벨로가 우리 여성 단수 명사를 우리 수식해줄 때는 벨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 하면요 라가쏘 벨라가 되겠죠 라가쏘 벨로, 라가쏘 벨라 그 다음에 그럼 남성 복수 명사로 수식해줄 때는 벨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가쏘 벨리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성 복수 명사로 수식해줄 때는 벨레가 되겠죠 그래서 라가쏘 벨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벨로, 벨리, 벨라, 벨레 이런 식으로 마지막 보험이 O, I, A, E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는 것도 똑같네요 그 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똑같이 남성 단수, 여성 단수 수식해줄 때는 똑같이 A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그란데라는 형용사가 존재합니다 우리 큰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커피 좀 마신 분들은 그란데 사이즈 주세요 한 번쯤 외쳐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그란데가 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란데, 우리 큰이라는 형용사는 A로 끝나는 형용사여서요 큰 남성이라고 하면요 레가쏘 그란데 하시면 되겠고 큰 여성 하면 레가쏘 그란데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란데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란데는 전반적으로 큰 겁니다 컵이 그란데하다는 거는 그냥 키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런 좀 전체적으로 커진 컵이잖아요 키가 크다 할 때는요 알토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레가쏘 알토는 키가 큰 남성 그리고 키가 큰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추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레가쏘 알다 또 이때도 형용사 성수일치 해줘야겠죠 알토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그란데 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키를 언급할 때는 그래서 이제 레가쏘 그란데, 레가쏘 그란데 이런 식으로 애형 형용사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모두 다 그란데 에로 끝난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복수형은요 그란디가 돼요 에에서 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레가쏘 그란디가 되겠고 레가쏘 그란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 형용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O로 끝나는 형용사와 에로 끝나는 형용사를 살펴봤는데요 O로 끝나는 형용사 우리 수식해 주는 명사가 그러니까 우리 남성 여성 그리고 단수 복수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눠서 우리 벨로라는 형용사 봤었죠 그래서 벨로, 벨리, 벨라, 벨레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이탈리어로 또 유명한 말이죠 아벨라, 아벨라 이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아벨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벨라가 더 맞는 말이겠죠 벨라, 여성분들에게 여성에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벨라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Ciao, Bella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안녕 이쁘니? 되게 이상한데 해석하니까 자 아무튼 Ciao, Bella 그리고 남성 얘기할 때는 Ciao, Bello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O로 끝나는 형용사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문장 Cuesta, Mibulio, Teca, Molto, Bella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Cuesto가 나오는데요 Cuesto가 지시 형용사 또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형용사라는 말이 나오면요 등골이 서늘해져야 돼요 왜냐면 명사의 성수에 맞춰서 또 성수 일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uesto O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온 명사가 Mibulio, Teca, 도서관이 Mibulio, Teca 거든요 R로 끝나는 여성 단순명사이기 때문에 Cuesta, Mibulio, Teca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Cuesto도요 지시 형용사로서 사용할 때 뒤에 수식해주는 명사 성수에 맞춰서 꼭 성수 일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uesto, Cuesti, Cuesta, Cueste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Cuesta, Mibulio, Teca, Molto, Bella 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 Molto, Bella에서 에는요 에스레동사의 3인칭 단수가 되겠죠 자 우리 Cuesta, Mibulio, Teca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돈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리 3인칭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이 도서관들 하면 3인칭 복수형이 또 되겠죠 자 아무튼에서 Cuesta, Mibulio, Teca에 그 다음에 이제 Molto가 있습니다 Molto는 매우 또는 많은, 많이 라는 우리 부사예요 부사, 매우 아름답다 할 때 Molto, Bella 하시면 되겠는데요 부사는 또 성수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부사는 형용사 또는 동사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성수일치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면요 Molto가 형용사로도 사용하거든요 만은이라는 형용사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형용사적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Molto, Libre 하면 많은 책들이 되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부사는 성수일치 하지 않는다 그래서 Molto, Bella 가 아니라 Molto, Bella 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도서관은 정말 아름다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도서관은 정말 커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Questa Biblioteca é Molto Grande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형용사 배웠습니다 O로 끝나는 형용사와 에로 끝나는 형용사 그리고 우리 O로 끝나는 형용사 Bello와 Questo 배웠는데요 자 Bello 우리 명사 성수에 맞춰서 Bello, Belli, Bella, Belle 요 중에 잘 골라주시면 되겠고 우리 Questo도 명사 성수에 맞춰서 Questo, Questi, Questa, Queste 이런 식으로 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로 끝나는 형용사는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단수인 경우에 Grande 가 되겠고 복수형으로 되면 남성, 여성 모두 똑같이 Grande 가 된다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장 Questa Biblioteca é Molto Bella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복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Ciao, ciao, Sibediamo